스카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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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같은 거 뭐 있지? 난 진짜 X같은 게 라이즈가 X같은데 아 라이즈 빼야겠다 라이즈 빼야겠다 드르블랑 가자 드르블랑이랑 제드가 제일 빡세 왜냐면 내가 이제 캐리를 하는데 제드 같은 경우에는 나를 씹어먹는단 말이야 좀 크면 나를 계속 저렇게 제드가 존나 짜증나 진짜 형님 스카이프 아이디 매체수로 좀 남겨주세요 아 여기로 형님 여기로 초대해주세요 공고 왔어? 제드 벤했네 롤디 벤했네 롤디 에이 스카이프 ㄹㄹㄹㄴ 여보세요 아 형님 안녕하세요 하니 들리세요? 아이 새끼 마이크를 내iels건가 형님 들리세요? 어 오케이 잘 들리지? 네 형님 형님 근데 롤 잘하세요? 너보단 잘할듯? 아니 형님 근데 저는요 저는 진짜 플래실력이에요 아 실력이 플레이라고? 네 티어는 어딘데? 티어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제가 안해가지고 실버로 내려갔어요 뭘 안해가지고 내려가? 했으니까 내려갔겠지 아니 안해가지고 내려갔어요 형님 실력이 플레인데 어떻게 실버로 내려갔어? 아니 근데 형님 이번에 멸망전 누구누구 팀 나오는 거예요? 멸망전이 너하고 나하고 지코 그 다음에 불량, 풍월량, 보겸, 로이조 풍월량? 얘들아 풍월량 잘해? 형님 풍월량 잘해요? 홀수형 뭐야? 일단 꽁석은 많아 일단은 꽁석 많네요 일단은 지코 형님이랑 우리 그 뭐야 따로 형님은 일단 꽁석이죠 형님 그렇게 생각하죠? 일단 너하고 지코가 제일 못하는 거 같아 형님 죄송한데요 저 보겸보다 잘해요 형님 아 정말? 네 형님 실력 한번 보자고 네 형님 너 캐뜨리네? 방금 보셨잖아요 오진묵이 못 봤는데 잠깐만 뭐야 뭐냐 이거 질리언? 질리언 위든가 아 뭐야 위든가? 아 뭐야 야 4핀 서포트해 아 내가 서포트해 줄게 5핀 트롤이야 야 아 형님 또 불크 하시려고 그러죠 그럼 뭐 해줄까? 아니 우리 잘하는 거 아세요 아니 불크는 진짜 잘해 진짜 존나 잘해야 돼 이 새끼 5핀 트롤이라고 했지 니가 예 디모 서포트 아 그러지 마세요 형님 기다려봐 불크 잘한다고? 불크 잘한다고? 까리우리 확실히 잘해? 야 근데 너하고 나하고 어차피 멸망전 나가는데 내가 모든 걸 다 보여주면 안 되겠지? 아니 모든 걸 다 보여주세요 어차피 모든 걸 다 보여줘도 똥싸게 형님은 아이씨 야 너보단 낫다니까 이 새끼야 루시안 루시안 아니 진짜 오늘 오늘 제가 형님 제가 오늘 로이조랑 했거든요 제가 그 로이조로 루시안 대가리 찢었어요 형님 아 니가 이겼어? 당연히 이겼죠 아닌데 니가 졌다고 하던데? 아니 제가 졌는데 게임 내용에서는 이겼죠 시랄하고 있네 이 새끼 진짜요 형님 야 니가 로이조를 이기면 진짜 그건 말이 안 되지 롤 게임 다시 만들어야 돼 게임이 잘못 만들어진 거야 아니 형님 제가 오늘 진짜 완전히 쩔었다니깐요 니가 로이조로 이길 수 없어 니가 로이조로 이기려면은 네 아 글쎄 한 30년? 30년이요 30년은 있어야지 니가 아무리 점프로였어도 이 새끼야 새로운 게임일 때 그럼 뭐 다시 태어나는 말이에요? 다시 태어나진 말고 30년 동안 기다려야지 그때는 롤이 망했어요 형님 야 로이조가 인정했다는데? 로이조가 인정했죠 오늘 제가 딜략 1위였다니깐요 전체적으로 다 2판다 너 뭘로 했는데? 저 케이틀이랬죠 케이틀로 주로 하는구나 저는 케이틀이 진짜 농담 아니라 저거 진짜 이빨 한 개 안 갈게요 거의 진짜 케이틀로만 따지면 거의 진짜 부럽게 망해요 진짜 그러면은 일단은 멸망전 때 철군의 팀 만나면은 케이틀은 무조건 피해 아니 형님 그러시면 안 되고요 왜 그러면 안 돼? 그것도 전략인디 아니 멸망전에 그 아 이거 그럼 X 됐는데 나 케이틀 밴 나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 하나만 파면 안 되는 거야 아무튼 좋은 정보 감사 너랑 나랑 안 맡으면 되지 이제 인간적으로 그러지 맙시다 인간적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이 새끼야 지삭이 왜 그러십니까 형님 원래 그렇게 배나고 하는 거야 하여튼 이번바 잘 한 번만 해 보자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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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롤 하루에 몇 개 마시는데요? 아니하지 요즘은 잘 안하는 난 서너 게임 서너 게임 많이 하는 거예요 응 아 제이틀만 그 철구 방송 보시는 분들 제 목소리 별로 안 듣고 싶다고 제 목소리 많이 안 나옵니다 앞으로 게임 시작하면 존나 집중하는 스타일이라 말을 잘 안 해요 아 진짜요? 그럼 제가 좀 극질 좀 넣을게요 응 네 형님 가루 형님이랑 많이 만나봤죠? 저희가 두 번 만나봤죠 형님 아닌가? 한 번 만나봤나? 한 20번까지는 한 번? 그렇죠 처음 만나고 정말 좋으신 형님이랑 느꼈어요 형님 응 어떻게 잘 씻었어 집에 가서? 고라구요 형님 응 결혼은 언제 하십니까? 그딴가 물어보지 마시구요 네 니 걱정이나 하세요 형님 근데 왜 술 취하시면 왜 저한테 자꾸 전화하세요? 언제 지코 형님 만날 때요 오전에 전화했던데? 글쎄 모르겠다 아무나 다 했겠지 글쎄 모르겠다 아무나 다 했겠지 아 그래요? 응 해보자 한 번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별꽂이는 서포 그런 걸로 착각하지 마시구요 오케이 오케이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가자 인백한다 나 따라와 오케이 니가 핀을 찍으면 어떻게 해 이 새끼야 불 끄가 찍어야지 오케이 가자 이 새끼야 할 줄도 모르네 잘 이 새끼야 할 줄도 모르네 잘 이 새끼야 할 줄도 모르네 잘 진짜 거의 이 새끼야 거의 이 새끼야 다이아요 기다려봐 따라와봐 따라와봐 얼마나 잘하는지 아 근데 이거 너무 뻔한데 들어와 이 새끼야 이쪽으로 빨리 이쪽 왜 가요 기다려 여기서 다 방법이 있은게 기다려 당길 테니까 아 설마 여기로 태기겠다구요 그 맞아 뭐지 뭐지 오우우우우우 빔 하신 screws 저거 퉤с이다 와우우우우가 형님 센스 질 β십니다 형님 야벽 와우우가 방금łu elderly 형님 진짜 인증 진짜 긴기raz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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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기다리지 말고 센스는 있어 일단은 센스는 있어 어디서 본건 있어가지고 센스는 있어 이 새끼 너보다 잘한다니까 역시 진짜 뽑기는 진짜 장인인 것 같아요 진짜 한번 믿어볼게요 형님 가보자 가보자 이거 저 선레드인데 우리 먼저 풀 빼죠 형님 그 새끼야 어차피 그 전멸 뺐으니까요 오케이 여기서 기다려 오케이 오지게 한번 가보자 이길 따면 무조건 내가 캐리한다 이길 따자 어차피 전멸 뺐기 때문에 니가 커야돼 아리 아리 내가 어때 방플할 것 같은데 이 새끼 이쪽으로 올려놔 안오면 방플이다 진짜 진심으로 아 온다 온다 방플 아니다 방플 아니고 무시하냐 무조건 그렇죠 와 지럽구요 형님 물 뺐고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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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갑시다 됐어 됐어 괜찮아 이제부터 제대로 할게요 저 선레드 할지 찍을게요 형님 팔찜 뺐어 오케이 네 무시하냐 뭐라 뱀뱀뱀뱀뱀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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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빼야되 빼야되 못이겨 못이겨 빼야되 이거 아 이 형님 뭐해 이 새X야 미니언을 한번 땡겨줄수도 있는것이지 맞지마 맞지마 잡아야되 좀 땡겨 기다려 이 새X야 키웠을캔게 와 땡기고 EQ 썼으면 그냥 잡았는데 야 오케오케 실수인정 실수인정 형님 두번의 실수를 용납하지않을께요 방그레깡 나왔는데 오 리신잘하네 후파장맞춰 룰루좀 무시할새끼 못해 딱보니깐 룰루좀 무시할새끼 못해 딱보니깐 무시할새끼 못해 이 새X야 드디어 할줄을 몰라 일단은 뭐 이 판은 그냥 무난하겠겠다 대비를 쓰기는게 좋을거야 라임 밀지마죠 어차피 형님께서 물컬을 라임 밀면 안되 내가한테 벨코스한테 털릴거같애 아 나 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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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랬다 니 알아서야 니 알아서 오케 너한테 맞춰줄게 형님 제가 라임 밀테니까 무조건 땡겨보세요 아무나 알았어 아무나 다 땡겨야되요 밑에 부시에 와드있다 네 형님 아우 왜 쳐맞여 와우 그냥 한대정도 괜찮지 않습니까 아맞아 아우 형님 여기서 땡겨보세요 이쪽 잡으세요 그냥 그래 10초 기다려 기다려 아무나 땡긴다 네 난 추격쟁이로 들어가자 따라와 아참 식품 지 상황 이 약 누군가 진짜 대단하십니다. 아니 앞에 가가지고 땡기시면 딜을 다 쳐맞죠. 형님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오케이. 잡았어 잡았어. 나 뭐해 이 새끼는. 와 루시안 존나 큰다. 존댔다. 와 불치노답에다가. 의식노답. 뭘 불치노답이야. 진짜 거의 사람 아니네 형님. 이긴다니까. 이거 라인 밀고 템하면 더 사야 돼. 위샷 템 차이 넣어라. 라인 밀쳐. 다음 밀어야 돼. 대비를 해두는 게 좋을 거예요. 이거 그냥 파킹합시다 형님. 들이대지 마세요. 들이대지 마세요. 음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녹턴정글. 육렙 대 갱 오징이 오겠구만. 진짜. 우샷 곱갱이. 곱갱이 나왔네. 육렙이네. 아니 형님 왜 체력이 없어요. 금방 채워져. 빼 그냥 빼야 돼. 아 진짜 이 형님. 야 루샷 천명 뺐어. 개이득. 뭐 하세요.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진짜. 들어가 들어가. 아 쿠라시 들어가. 오케이 설계질이 없고. 이불로 맞았고. 굿. 그가 굿이에요. 추워. 터쳐. 아 시바넘아. 의식 좀 줘라. 이 개새끼야. 아 졸댓다. 의식 안 좋은 거. 아 졸댓다. 으으으 되겠다. 이거 차감 사람이 없어. compete with m tongues? 내가 그래도 sit again. 음. resultado 한마저중? 형님 뒤에서 이따가 그렉affer의 come-? 응. 그kus합 here? 너 승급전이야? 네 조심히 안됩니다 형님 뺍시다 뺍시다 집갑시다 아니 집갑시다 땡기면 바로 뒤져요 형님 백호주 궁도 있어 백호주 궁은 존나 쎄신거 아시죠? 여기 때리면 바로 방풀 인정 제가 놓친다고요? 절대 그럴리 없죠 템이 안나오는데 이제 360기다리니까 기다리지만 오오오오오오오 와아 벌칙하지마세요 아야 벌칙 모두 엄청 피곤하다 후풀됐는데 형님 뒤쪽으로 뒤쪽에 달려 이씨 이쪽을 앞으로 오고 이씨 니가 앞쪽으로 와야지 뒤쪽으로 다가자 뒤쪽으로 아니 형님 뒤쪽으로 가라니까 앞쪽 아니 진짜 아 뼈야 돼 뼈야 돼 뼈야 돼 땡겨봐 땡길 수 있어요? 그렇지 왜 못 잡냐 왜 못 잡냐 뼈야 돼 이거 만화 없어요 이거 일단 형 뒤로 뺐어요 내가 딜러 올테니까 그래프 한번 해보세요 일단 그래프 한번 인정해드릴게요 실버 위로 인정해드립니다 땡겨 땡기면 길이야 아 역시 실버죠 아 역시 실버죠 대단하십니다 역시 루시아 새끼 길기가 딸리니까 바로 도망가네 애들아 나 지금 2대1라는 기분이야 인정 형님 나이 밀시다 빨리 나이 밀어야 돼요 자 와라와라 지금이야 지금 지금 역시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해서 으응 주영진아 안 통해 우샤왓다 이날 저 있을게 파킹할게요 응 답답해 미치겠다 내가 진짜 까루 형님 데리고 이 정도 하는 것도 진짜 용한 거에요 형님들 맞죠? 진짜 용한 거야 이 새끼 공 쓸 거 같은데 이거 리치라도 못다 리치라도 못다 이 새끼 빼고 이기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만 막아요 막아요 그냥 밑에서 내가 못 막지 이거 배 꺼져 콩스다 백방 자 가자 와 지렸다 이거 이걸 인정 아니 왜 빼 리치 3대1인데 형님 잡아 잡아 아 죽었다 죽었다 오실 수 없어 그렇지 다 와요 죽었어 어쩔 수가 없어 이거 죽었어 이거 죽었어 아니 어쩔 수 없지 죽었다니까 이 병신들아 대가리가 없으세요 속도 넘어가자 아 와 템 극혐으로 나온다 역시 진짜 서프 제대로 대서프 안 만나면 진짜 템이 이렇게 돼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이 일에 적합한 물건이 있죠 템 진짜 C 극혐이다 와 아리 아리 사방 랜 랜 랜 랜 랜 랜 랜 랜 랜 형님은 칠벌한걸 형들어가보세요 스피드되고 들어가 들어가 쭉들어가 아 도와수 쿵 다 뺐어 아 형 빼야돼 아 어 잡고 잡혔다 아 오졌다 그걸 왜 땡겨 찰떡이잖아 병신 쪼빠지지 와 까루 형님 보소 뭐하세요 그래도 한타 이겼다 이래서 칭찬을 해주면 안돼요 좋아요 얘들아 나 까루 형님 데리고 이 정도면 쪼나 잘하는거에요 진짜 형님들 인정하시죠 아니 지금 까루 형님께서 땡기는거 말할 줄 알지 아무것도 못해 그래도 지금 백구지가 좀 하는구만 진짜 내가 볼때는 까루 형님이랑 지코 형님 붙으면 거의 진짜 네명 여덟명 총앞에서 여덟명이죠 까루 형 지코님 빼고 여덟명은 안걸립니다 이거 팩트에요 형님 인정하세요 어 무드부드 중이세요 그게 형님 실력이에요 형님 근데 원래 미드가 중체포에서에요 몰라 아 뭐야 정기 야 빼요 자 가자 와 일루와 빨리 아니 빼 빼 빼 못 이겨 백구지 템 잘 나왔거지 무시함 무시함 뭐야 지금 템 왜 이렇게 안나오지 나 미드 좀 갔다올게 미드 왜 갈 필요 없어요 형님 지금 하필이 이제 깔아봐 리시리 있는데 왜가 보까 안 보까 어 역시 뻘질이시죠 대단합니다 형님 지하건에서 가지 말했죠 그래도 시발 리시리 사람새끼가 있어가지고 다행이다 와 백구지 빠졌고 1대를 뜨자 먼저 득해주고 빼주고 와 리시리 모습 내가 가다볼게 내가 가다볼게 이걸 욕먹어야 돼 욕먹어야 돼 욕먹어야 돼 욕타이밍이야 욕먹어야 돼 욕먹어야 돼 욕먹어야 돼 그렇지 리시리와 나라 맞네 굿굿굿샷 jen 욕먹어야 돼 VS 난 추격전이 좋더라 땡겨 봐요 땡겨 봐봐 그냥 빼 1차 줘 1차 줘 1차 줘야 돼 1차 줘야 돼 1차 줘 1차 줘 오케이 나쁘지 않아 가루 형님이 그래도 개념은 있으시네 손이 안 따라서 그렇지 뭔가 로밍 다니거나 좀 많이 봤어 로밍 다니는 거 있잖아요 형님들 너보다 잘한다니까 형님 저거다 잘하는 건 아니고요 멸망제 때 보자구 목 앞부터 감기 걸렸어 형님 담배 피우니까 뭔가 좀 모기 땡기네 그런 거 없으세요? 감기 걸렸어 아 그래요? 잘 봐라 탑 예우 개요 설마 가나요? 오 오현 형님이 잘 하시는게 아니에요 미 돌아와 미 돌아와 피해주고 왜 밑으로 안 내려와 다 잡는데 루시아가 약간 로이조같은거 하네 그냥 전월종이네 오늘 로이조가 처음에 나 처음에 라임 밀다가 처음에 라임 밀다가 이 새끼 좀 화내 해서 파밍한거 아시죠? 나 존나 무시하다가 딜고 존나 잘 아 뭐 형님 뭐 인정 필수 을문사초 맞지마세요 형님이 짓고 형님이세요 루시아가 오는다 다시 봤을거야 처음에 파밍하다가 이 새끼가 쪼니까 그때부터 라임 밀다가 쪼니까 파밍해요 들교 잘라니까 제가 웃친다고요? 절대 그런이 없죠 와링 좋고 일참 밀자 아리다 와도 따겠다 일참 밀어야겠다 일참 밀어야겠다 의샨새끼가 그러면 못하네 처음에 큰고치고는 못해 의샨새끼야 처음에 큰고치고는 못해 다이브도 가능할 듯? 잠시만 이때는 죽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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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와 이새 와 이새 내가 간다 기다려 이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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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ification 강력이 Bra supports 우리는 이새 이새 이제 내가 혼자 해야겠다. 리신이 솔직히 여기 말하자면 사람새끼가 리신이랑 나밖에 없어. 이제 내꺼야. 나 탐밀게. 탐밀해야겠다. 탐밀해야겠다. 나 탐밀게. 나 탐밀게. 탐밀해야겠다. 기조 mouvement은aba galliumu. 근데 까로는 그냥. 브론즈 정도만 하시는데. 지코 형이랑 비슷한걸달할게. 그다 librarian 잘한다니깐. 아니 전 형이 플래라니까니 형. 너무 컸나? 가사이베의 탐밀게. 자 간다 미드와. 탐밀 뭐해. 오ㅓㅇㅇㅎ 어 설계 지렸구요 이러면서 탑 일찍 깨지는거지 거기서 왜 쳐 죽냐고 설계잖아요 형님 일찍 깼잖아요 설계 지렸고 설계 지렸고 럼블이 세네 럼블이 컸네 나 못큰 줄 알았는데 마법 나섰네 이러면 2키로 타면서 궁 때리면서 제네 갖고 갈라 그랬었는데 궁을 먼저 치고 들어갔어요 아 농도 크면 안 돼 뒤로 가서 땡겨 그래 없어 그래 없어 아 그래 없어 이거 아 뭐하세요 형님 리신이 왜 혼자 가냐? 이거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욕먹어야 돼 빼야 돼 야 왜 들어가? 빼 아 채팅만 3천개 묻혔다고 빼야 돼 어 어그로래 어 어그로래 간다 간다 어 어 어그으로 끌었어 뭐야 이 새끼 이쪽으로 야 내려가 내려가 밑으로 아 오오 bee 시발 지금 중남의 핫을 피기 때문에 내가 말려 진짜 나 너 죽을 때 옆에 있지도 않았어 형님이 지금 저희 팀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멘붕이에요 아 이렇게 똥산서 처음이네 아 럼브랑 당괄 줘야겠다 형님 그만 좀 죽으세요 무슨 알람도 아니고 일부마다 한 번씩 죽으시네 욕먹어야 돼 계속 먹고 있어 이거 럼블를 탑으로 간다 용가자 용가자 용 먹혔나? 먹혔네 분야다 이거 루시안 탑 루시안 탑 루시안 탑 루시안은 왜 이렇게 탑 못나왔지? 내가 CS를 비싼게 먹었구나 이 안타ежд의 힘이 없다고 이런데 당기세요 그레카가 나오고 진짜 소미가 없다고 이 새끼 왜 뒤에서 있어 앞에서 부핑하지 와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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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토론다 녹토론다 와 리쉬보소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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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팅이 지대로였는데 난 추격점이 좋다 딜을 했어도 어쩔 수 없이 못했어 내가 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니까 아니 유혹 때문에 못 잡았다니까 2명 다 딜하다가 난 눈치만 어그로만 끈거지 매홍 매홍 유혹이 아네 매홍 그렇지 아 근데 이게 불리할 것 같은데 왜 이럴 수 있어 아니 일단 형님께서 1인분을 못하고 있잖아요 음 알았으면 장난 안칠게 지금 장난이야 지금까지 와아악 지금까지 장난이었다 형님 진짜 보여주세요 땡겨야지 이럴 때 이럴 때 땡겨야지 같이 아 진짜 아 진짜 사람아니다 사람아니다 진짜 지뢰 밟을 때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우리가 풋킹이 안되는게 아니라 루샤태가 풋킹이 안돼 목도 빠졌다 그냥 들어가봐요 앞으로 숙에서 아무거나 끌어봐요 들어가야돼 이거 들어가야돼 이거 따야돼 이거 들어가 룰루 들어가 쭉 들어가야 돼 쭉 들어가야 돼 빠야돼 그냥 들어가 매워 매워 그냥 바로 뺄게 들어가 들어가 쭉 들어가 쭉 들어가 쭉 들어가야돼 쭉 들어가야돼 쭉 들어가 쭉 들어가 이사까지 밀어야 돼 쭉 들어가 진리언 오케이 아 진리언에 한번 때려줬으면 깨고 빠져 깨고 빠져 이겼네 이겼어 깨고 빠지라 이깐 깨고 빠져 아 답답해 미치겠다 리시마키 없다 진짜 이새끼는 이새끼는 하는게 없어 진짜 키먹고 욕지마 이 개새끼야 오케이 인정 형님 그래도 나이 형님 나이 많다 어? 형아 이거 마이 드지마 시발 잘 주무세요 이거 용 줘야 돼 용 줘야 돼 용 줄 수 없어 용 줘야 돼 용 줘야 돼 용 줄 수 없어 잘 먹었지롱 기다려 집에 갔다올게 알이 없네 우리가 용먹자 이거 리시 같이 먹자 아 올 것 같은데 어 안온다 루시야 빨리 먹자 빨리 먹자 빨리 먹자 빨리 먹자 빨리 먹어 때려 루시야 으어 루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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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ầ Georgia 싸우면 안돼 싸우면 안돼 싸움 안돼 싸우면 안돼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나 템 없어 마나도 없고 이거 라인만 밀어 Hai 바로 집간다 싸우면 져요 지금 우리가 이거 잘 끌었는데 형님이 뭘 끌었어요? 형님 자락신 거는 뭔지 아세요? 형님은 한 달 있을 때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렇다 불가한 대씩 때리면 그게 이득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안 맞으니까 아시겠어요? 그랩은 하지 말고 그랩은 하세요 보시면 뽀록이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자 우리가 싸우면 이긴다 이제 잘 봐 한 건 한다 그쪽에 구찬 있는 것 같은데 구찬이 새끼 레드 먹으러 온 것 같아 탑 탑 탑 탑 먹혔네 녹턴 빠졌다 녹턴 빠졌다 녹턴 어그로 끌었다 녹턴 이거 녹턴 없으니까 그냥 이거 계속 밀어도 돼요 밀어도 돼 북킹에 누돼 계속 들어가 녹턴 없어 녹턴 없어 죽어 아 시발 밀어네요 밀어 계속 밀어 계속 밀어 북킹에 그게 του 그래 이제 이거 잡아야 돼 못 오게 해야 돼 이거 걸리면 우리가 죽어 안 바꿔야 돼 아 시발 맞아 그냥 욕심부리지 말고 아 나 도와줘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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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잘 죽어라 한 명 꺼져 그렇지 들어가 들어가 계속 들어가 이거 억제기까지 밀자 이거 억제기까지 밀어야 돼 억제기까지 안 이런 걸 그냥 밀 수 있다 내 욕 조심하고 유혹 조심하고 그냥 그냥 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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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자 이거 이거 그냥 빼자 불을 챙겨야겠다 나 좋아했어 아 물론 없네 나 타밀께 형님 저 타밀께요 형님 저 타밀께요 어 죽지나마 따로님 그래 좀 하시는데 0.2인분 안해요 욕 존나 하다가 이 새끼 한 번 왜냐면 장난친거라고 했잖아 얘기해 줄게 정말 잘하세요 불러 때려 챙겨야겠다 나 타밀께요 비바나왔고 이거 그냥 벤시로 끝낼까 아 이거 한타하면 녹턴에 내가 안 녹으면 형님께서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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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무가 있어요 녹턴이 형님 무조건 제 옆에 있으세요 자 마라시키지마바 와아악 와아악 끝났서 루이시안 잡았어 잉 지금 그게 자랑이세요 자 딸은 딸은 존나 좋아지네요 힐 딸 그냥 딸 바론 못 먹어 와 이겼다 이거 그냥 망했다 이 새끼들 야 그냥 바로 먹고 끝내자 이거 바로 먹고 어차피 투 아 이거 들어가면 안 되는데 2등 못 봐 바로 먹어야 돼 어차피 쌍둥이 포탑이라가지고 새끼들 이거 오면 그냥 다 뒤진다 오케이 끝났다 이거 나 그냥 3대1로 이긴다 녹선 빼고 다 덤비라 끝났다 야 이번판 이기면 승급 하는 거야 뭐야 승급했어요 형 때문에 승급한 거 아니야 저 때문에 승급 내가 내 자신이 잘했어 승급한 거지 일단 이번판 이기면 승급 아니야 예 승급이에요 꼬바지발이신 개새끼야 아니 그럼 잡으러 가면 되지 맞아 고시안에 불러 먹었네 새끼 내가 없나 아 치치치 재론받아 와 이 새끼 벗어 그중 이기면 그중 그냥 끝납시다 R이 녹턴 벨코즈 근데 못 끝내 벨코즈가 있어가지고 R이다 내가 이것만 개죠 형님 형님 또 가다가 죽으십니다 형님 내가 이거 죽게 잘 죽어 오 좋고 오 좋고 와 끝났다 이거 와 형님 잘하시는데 어 케틀 잘하는데 이 새끼고 형님 제가 말쩍는데 저 플레이라니깐요 멸망전 때 너 만나면 무조건 케틀 벨이야 아야 벨하지 마세요 형님 그러지 마세요 형님 우리는 진짜 벨어 지킵시다 그럼 야 그럼 너 약속해 그럼 너도 카타 벨 안할거야? 어 벨 안할게요 야 이거 어비식 쪄는데? 우리 서로 지킨건 지킵시다 형님 그럼 지코 팀 만날 때는 코르키를 반드시 벨하자고 오케이 나이스 형님 역시 대단하십니다 형님 대단하십니다 형님 루샤 왜 이렇게 나들이야 뭐야 헉채기 헉채기 아 안들났다 이거 아 안들났다 이거 대단하십니다 형님 대단하십니다 형님 다집합은 뒷 proto coy 뭐냐? 승급해서 뭐냐? 그럼? 승급해서 실버 투이요. 시... 누가 보면 시... 다이야 올라간다. 네, 형님. 저 블랙실령 맞아요. 아, 그래? 네, 형님도 좀 하시네요. 저는... 아이, 그냥... 아이, 그냥 그랩도 못하고 못할 줄 알았거든요. 아니야. 우리 멸망셨다면 쟤들 한번 붙어보자고. 아, 네, 형님. 오늘 감사합니다, 형님. 음, 그래 하여튼 수고하고 그거 매일 내가 보낼 테니까 봐라. 아, 네, 형님. 알겠습니다. 철구 시청자분들 안녕히 계세요. 뿅! 아, 까루 형님 좀 하시네, 진짜. 형님, 추천 좀 해주세요. 내가 이거 진 거는 뭐 때문인지 알아? 내가 이거... 봇을 3대0으로 발라놨어. 3대0으로 발라놨는데 개새끼가 미드가 잠자로 간거야. 미드가. 아침이나 가지고. 그래가지고 졌어. 어이가 없게. 여러분도 추천과 지글차기 좀 해주세요. 근데 아침에는 트롤들이 많아. 까루 형님 좀 하시네. 까루 형님. 까루 형님 일단은 배연 한번 해야겠다. 나는 어차피... 형님도 사실 루시안도 해요. 루시안도. 하나 둘 셋. 어차피 내가 할게. 루시안이나 케틀이니까. 설마 루시안 케틀 두 개 배연하겠어? 설마? 맞잖아 형들. 백개 물었다고요? 아 우리 중계방에서. 형님 감사드립니다. 백개. 백개 감사드립니다. 야 솔직히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겸이가 잘해 내가 잘해. 솔직히 우리 그냥 까놓고 말하자. 진짜 이거 쫓기려고 하지 마시구요. 제가 잘해요 보겸이가 잘해요. 진짜. 보겸이가 잘한다는 새끼는 그냥 뇌가 없는거지. 볼 줄은 모르는거지. 비싼게 아니죠. 야 막말로 그럼 로이저가 잘해 보겸이 잘해. 로이저가 잘하지. 그거랑 똑같은거에요. 제가 오늘 로이저 발랐죠. 말이 되는 소리래 인간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래야지. 나는 그리고 대충 무빙이 존나 쩔고 카이팅이 쩔어요. 여러분 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을 하면서 게임을 해요. 왜냐면 프로게이머니까요. 어 이렇게 하면 안되겠는데 하면 안해. 생각이 있어. 근데 오늘은 내가 마지막에. 솔직히 로이저스 때도 마지막으로. 솔직히 챌린저급이라가지고. 걔들이 잘한거야 인간적으로. 진짜. 인간적으로. 보겸이가 잘해져 봤자 보겸이지. 생각을 해봐. 김봉준이 성형한다고 김봉준 아니에요. 김봉준이 성형한다고 원민이야. 클라스는 영원해요. 보겸님 클라스가. 아무리 잘해져 봤자 그냥 김보겸이에요. 말이 되는 소리래. 막말로 나는 그래도 플래까지 갑옷새끼고. 원질로. 보겸이는 골드에서 그냥 골드충이야. 얘들아 그런게 있어. 브론즈랑 실버랑 실력이 좀 있어. 그리고 실버랑 골드랑 격차이가 심해. 근데 또 골드랑 플래랑 격차이가 심하다니까요. 그게 종이 한잔 차이인데 그게 존나 커. 롤에서는요. 스타에서는 이런거 모르겠는데. 롤에서는 존나 종이 한잔 차이가 존나 커. 왜냐면 1대1이 아니라 5대5 게임이야. 모든걸 다 예측을 해야돼. 보겸이 전적 보라구요. 야 보겸이 아이디 뭔데 전적 한번 보자. 보겸이 아이디가 뭔데요 형님들. 보겸이 아이디가 뭔데요 형님들. 보겸이 했어. 한번 볼게. 이것도 솔랭으로 던진 대전기로. 연극게임 베타. 베타. 이게 솔랭이야 뭐야 잠시. 나도 듀오 하면. 그냥 저도 올 연승이야. 잘하는 새끼 데리고 하면. 근데 이게 솔랭인지 아닌지. 그게 중요한거지. 솔랭 솔랭. 솔랭. 그래 좀 화네. 불꽃하네. 루시안 처발리고. 루시안 이겼고. 야 이 새끼 특패해 요새. 멸망조때 특패해. 미드가요. 미드가. 얘 요즘 미드 아니야 얘들아. 어. 특패를 개잘한다고. 어차피 특패는 좆밥이야. 그리고 골드가 뭐가 잘해 인간적으로. 어차피 특패. 어차피 특패. 어차피 특패. 어차피 특패. 어차피 특패. 어차피 특패.